여러분은 가장 좋았던 여행지가 어디예요? 날씨도 딱 좋고 음식도 내 입맛에 딱이고 여행 예산도 충분했고 그 여행지를 즐기기에 딱 적당한 일정으로 다녀온 그런 여행이 있었나요? 영어에서 이렇게 충분한, 적당한이라고 할 때 enough라는 단어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행을 갈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말할 때 time is enough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리고 충분히 따뜻하다라고 말할 때 enough warm이 아니고 warm enough처럼 말해야 되는데 이거 학창시절에 그냥 외운 적 있죠? 원어민들은 왜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면 enough 이 단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1분 이상 내가 가장 좋았던 여행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총 4가지의 enough 용법을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충분한 뭐뭐처럼 enough 다음에 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형용사를 쓸 경우는 이렇게 1번 명사와 달리 enough를 뒤에 쓰게 되거든요 이것도 같이 볼게요 세 번째에 동사랑 쓸 때도 enough를 뒤에 써야 하고 네 번째는 enough of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네 가지 순서대로 같이 볼까요? 첫 번째는 enough plus 명사 여행을 떠나기 위한 시간과 돈이 충분해요 이때 time is enough, money is enough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시간이면 충분하다,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돈이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쓰기보다는 all I need is time 이런 식으로 원어민들이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enough를 쓰지 않고요 그리고 시간이 충분하다, 돈이 충분하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첫 번째는 enough 다음에 명사 쓰자고 했죠 그래서 enough time, enough money 이렇게 해야 하고 주어를 우리가 라는 뜻의 위로 잡으면 돼요 we have enough time, we have enough money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만약 우리는 시간이 충분해가 아니고 우린 충분한 시간이 있어 이걸 영작해 보세요 라고 했다면 we have enough time 이거 바로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로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 뿐만 아니라 시간이 충분해, 실은 이걸 더 자주 쓰죠 이때도 enough를 명사 앞에 붙여서 we have enough tim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좀 더 살을 붙여서 여행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for 이걸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for a trip 이렇게 뒤에 붙여 말하면 여행을 위한 시간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또 이런 문장도 말할 수 있겠죠 we have enough money for the flight ticket that 그 비행편, 티켓을 위한 그 금액, 예산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for를 이용해서 또 문장을 붙여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사를 붙여 말할 땐 to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we have enough time to go on a trip 이런 식으로 아깐 그냥 for a trip이라고 했었죠 여행을 위한 시간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여행을 가기 위한, 떠나기 위한 시간이 충분히 있다처럼 떠나다, 가다 라는 동사를 쓰고 싶으면 to 다음에 써야 돼요 to go on a trip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말할 수도 있고요 we have enough money to book the flight ticket 이런 문장도 가능해요 아까는 그냥 for the flight ticket 그 비행기, 티켓을 위한 이라고 말했었는데 여기서는 book, 예약하다 라는 동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to 다음에 썼고요 그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기 위한 그런 돈이 충분히 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to도 이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 plus enough 이렇게 형용사 왔을 땐 enough를 뒤에 말해야 하는데요 만약 현지 날씨가 여행하기에 아주 따뜻하다면 the weather is warm enough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hot, cold 이런 형용사와 말을 할 땐 그런 형용사의 특징이 충분하다 라는 뜻으로 뒤에 붙여서 hot enough, cold enough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데요 이거 우리 학창 시절에 그냥 외우죠 원어민들 왜 이렇게 쓸까요? 뭐 정답은 문법이니까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이거 제가 원어민 선생님이랑도 회의를 한번 해봤는데 이 문법이라는 게 원어민들이 말하기에 편한 방식으로 결국은 굳어져요 이렇게 형용사 왔을 때 enough는 부사예요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사의 특징은 비교적 위치가 좀 자유롭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부사는 문장 내에서 맨 앞에 오기도 하고 또 맨 뒤에 오기도 하고 중간에 오는데 막 그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이게 부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발음을 같이 해볼 건데 enough warm 이렇게도 발음해 보고요 또 warm enough 이렇게도 발음해 보세요 제가 지금 한 것만 봐도 느끼셨을 텐데 enough가 이로 시작하고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특징이 있고요 enough warm 보다는 warm enough 이게 발음이 훨씬 더 편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사에 어디든 올 수 있는 특징 때문에 형용사 왔을 땐 뒤에 쓰는 걸로 약간 문법이 굳어진 걸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아까도 그럼 enough time 보다는 time enough 이게 발음 더 쉬운데 이건 왜 문법이 그렇게 안 굳어졌어요? 할 수도 있는데 아까는 명사 앞에 쓸 때 enough가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이렇게 막 위치가 자유로운 그런 특징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발음 어려워도 그냥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앞에 그런데 이렇게 형용사 왔을 때 부사에 좀 위치가 자유로운 특징 때문에 이런 식으로 뒤에 쓰는 걸로 굳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도 아까처럼 for 쓸 수 있어요 그래서 the term is big enough for us 이런 문장 가능한데요 big enough 한 번 더 이렇게 형용사 뒤에 말해 보니까 아 진짜 이게 발음이 enough big 보다는 훨씬 쉽겠네 이런 게 또 느껴지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이게 충분히 크다라는 뜻으로 for us 이렇게 또 붙여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동사 왔을 땐 to랑 쓴다고 했죠 이렇게 for, to 동시에 쓸 수도 있어요 for만 써도 되고 to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동시에도 가능해서 the hotel room is big enough for us to stay 이렇게 말하면 그 호텔 룸은 충분히 커야 for us 우리가 to stay 머물기에 이런 문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well enough, quickly enough처럼 부사 왔을 때도 enough는 뒤에 쓰는데요 아까 형용사 뒤에 enough를 쓸 때 그 enough의 품사는 부사였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사를 꾸며줄 때 enough의 품사는 또 부사예요 이렇게 부사의 경우 발음이 비교적 편한 뒤쪽에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린 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동사 plus enough 이때의 enough도 부사고요 이렇게 동사 뒤에 쓰게 되는데 여행지에서 충분히 쉬고 잠도 원할 때마다 원없이 잤다면 이런 문장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I rested enough, I slept enough 난 충분히 쉬웠어, 난 충분히 잤어 이런 뜻인데요 이때 왠지 이렇게 동사 뒤에 쓸 때 보통의 부사 드는 ly가 붙기 때문에 I rested enoughly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I slept enoughly 약간 순간적으로 전 헷갈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enoughly 이런 단어 본 적 없죠? enough로 이렇게 말할 때 이 동사에 대해서 말하는 부사라는 거 생각하면 되고요 또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I ate local food enough 이건 난 현지 음식을 충분히 먹었어 이런 뜻이고 이 문장은 아까 우리 1번에 썼던 enough 다음에 명사를 쓰는 걸로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I ate enough local food 이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말하면 난 충분한 현지 음식을 먹었다 이고 또 동사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현지 음식을 충분히 먹었어 동사를 강조할 수도 있고 충분한 현지 음식처럼 명사를 강조할 수도 있고 두 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둘 다 쓸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 관형적인 표현도 있어요 I can't thank you enough 충분히 감사할 수가 없다 정말 고맙다 이런 뜻이고요 thank 이게 감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U를 보통 붙여 쓰잖아요 thank you 너에게 감사하다 그런데 I can 할 수가 없어요 enough 이거 이제 이 thank you에 대해 동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고마운 경우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고요 네 번째는 enough of 이때는 enough 자체가 대명사예요 그래서 충분한 양, 충분한 수라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뭐 아까 했었던 것처럼 명사, 형사, 부사, 동사 이런 다른 단어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뒤에는 of를 이렇게 붙여서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enough of that 이라고 하면 그건 이제 충분한 양이야, 충분한 수야 더 이상 그만해 이런 식으로 보통 말할 때 쓸 수 있어요 enough of that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I can get enough of this local food 이런 문장 말할 수 있는데 이 현지 음식은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 이런 뜻이에요 I can 할 수가 없어요 get, 얻는 거예요 그런데 enough, 충분한 양을 충분한 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of는 연결해 주는 거고 뒤에 무엇을 얻을 수 없는지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건 내가 아무리 그걸 해도 충분히 만족할 만큼 얻질 못한다 그래서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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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리지가 않는다 이럴 때 써요 여기 현지 음식은 너무 맛있어서 먹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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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겐 충분하지가 않아요 I can get enough of traveling 여행은 정말 해도 해도 질리지가 않죠 여기에서의 갓을 좀 추상적으로 이해를 해야겠죠 그 어떤 내가 원하는 충분한 양만큼을 얻지 못한다 그만큼 약간 도달하지 못하는 느낌 그래서 여행을 계속 계속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총정리해서 1분간 내가 가장 좋았던 여행지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넌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어디야? 난 괌이 제일 좋았어 이 문장 영어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What was your most memorable trip? 이렇게 memorable 기억에 남는 이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뭐였어? 그 다음에 괌이 나는 가장 좋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더위를 잘 타는데 여행 내내 날씨가 시원하고 딱 좋았어 더위를 잘 탄다고 할 때도 기본 동사 get로 말을 하는데요 I get hot very easily 내가 더위를 쉽게 얹는다, 느낀다 즉 더위를 잘 탄다는 거고요 날씨가 나에게 충분히 시원했다는 영어로 But the weather was cooling off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For me 그리고 여행 내내 During the trip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다에서 수영하기에 온도도 딱 적당했어 너무 춥지 않고 적당히 바다는 따뜻했다 라는 뜻이겠죠? It was warming up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수영하기에 처럼 수영하다 라는 동사를 붙여 말하고 싶으면 뭘로 말하면 돼요? To 이걸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To swim 바다 안에서 In the ocean 괌에서 먹었던 음식 모두 내 입맛엔 괜찮았고 이렇게 말해볼 건데 All the food 그 모든 음식들 I ate 내가 먹었던 In 괌 괌에서 먹었던 모든 음식들은 Was tasty enough for me 이렇게 tasty라는 단어 쓸 수 있어요 보통 맛있는 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good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물론 delicious도 있지만 tasty 이 단어도 한번 써볼게요 충분히 맛이 났다, 입맛에 맞았다 라는 뜻으로 Tasting up 그리고 날 위해서 for me 음식 가격도 써서 인기 맛집들을 탐방하기에 충분했어 이렇게도 말해볼 건데 And the price was low enough 이렇게 가격은 낮다, 싸다 라고 할 때 low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탐방하다 이건 동사죠 그래서 to를 이용해야 되는데 Try out 이라고 해요 한번 시도해보는 거죠 그쪽으로 약간 결국 외식하는 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시도해보는 try out 이라고 할 수 있고 인기 맛집들은 popular restaurants 4박 5일 있었는데 괌을 즐기기에 딱 적당한 일정이었어 I was there for five days I was there 내가 거기 있었어요 For five days 5일간 한국처럼 굳이 4박 5일 이렇게 다 쓰지 않고 그냥 날짜만 영어는 주로 쓰는 편이고요 And that was enough time 그리고 그게 적당한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time이라는 명사 앞에 enough 쓰는 거 우리 맨 처음에 했었죠? 그리고 to enjoy 괌 괌을 즐기기에 이런 식으로 enough를 이용해서 1분간 쭉 말해봤네요 네, 오늘은 enough를 정복해봤어요 저는 강의할 때 이건 문법이니까 표현이니까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적용해서 말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저와 함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estere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